한잔... 잠시 후... 전부 자신이 아ie... 희지나... fy는 거 talk... 아이들 맛보여... 또 왜, 뭐하는지... 제가 콩고 어묵에... 물결이 많이 보이네... 장애나... 방금 들어갈 거예요! siriakiaki은... 친구가 또 학생 간다... 침식... 어이, 죽는 날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This is a Korean movie too. Thank you. Korea? Yes. Korea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여기 치즈가 꽤 멋있어요 늘 호무스인데 이걸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집션빈인데 저는 이걸 먹어봤습니다 섞어 먹으면 돼요 여기는 와플을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여기는 와플 시럽 여기 빵이 맛있어요 저는 이거 먹기 힘드니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바나나다 여기 있는 빵이 제일 만드는 과일이에요 비쥬얼 경기 동작 여기 요거트 그리고 과일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집트 여행 시 추천드리는 현지인 투어는 로마 투어, 지성, 이슬람 투어입니다. 인터넷 초록창에 검색해보면 후기가 많으니 이집트 여행 계시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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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9Mr. 무릎입니다. 무릎입니다. 넘 Gesetzentwurf. 자, 여러분 우리 유장닛돈 하긴 동농돈이 여기 어디? 어디? 아니, 이 집은 진짜 오랫동안 안 가는데요? 그냥 좀 이따가 제가 사줄 포인트 어딘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물기상 찍으시면 엄청나 봐. 그치, 요기는 다 먹겠어요. 이거는 요아기 뼈. 우리 데뷔 다시 한 번 해봅시다 오빠도 같이 먹으러 왔는데 다시 한 번 해봅시다 다시 한 번 해봅시다 다시 한 번 해봅시다 다시 한 번 해봅시다 그 다음, 그렇게 한 다음에 좀 그려주려고 해야하나 맛있으세요? 응 여기 망구 종류 친구야 일단 좋아하는 수밥이냐? 여기 밖에서 한국인 좋아해가지고 응 여기 가리비였다 하루에 남편이 그녀의 남편이 엄마는 날씨에 너의 남편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차이asmine 그래서 Mand恁 miss 일본 님물들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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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 옥수수수 소금과 소금 콩방이 빨리 안 죽으면 스피니크 스피니크가 가장 많이 있어요 반죽 아 너무 좋았다 우와 이쁘다 이 선장감은 잘 안 느껴질까요? 그렇죠 근데 너무 무서워 차선도 없고 어 옆으로 들어야 되는데? 오른쪽? 어 오른쪽으로 들어야 돼 전화오기 업그레이드 아이고, 얼굴 나온다. 나이치. 괜찮아. 근데 진짜 작아. 이렇게 해서 5,000원이에요? 아 진짜? 근데 진짜 조그만하다. 예나 지금이나 여기 스테이크 퀄리티는 여전하구만. 나 예전에 왔을 때 여기 스테이크 퀄리티 진짜 굴이다 그랬어. 아니 근데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? 원래 그래요. 이것도 되게 좀 맛있게 구워져서 너무 노란색이야. 안 구워진 느낌? 짜다. 진짜 여기 다 짜. 고기에 속을 엄청 불어갔어. 그래서 먹구려먹을 최고였잖아. 그러니까 밥도 짜다. 밥 짜요? 진짜 짜다 여기. 근데. 고향압 안걸리는 여기. 아 진짜 예쁘게 꾸며놨다. 이거 다 생화. 아 생화는 아니네. 생화 아니에요. 생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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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화 생화 relocation 생화. 생화 집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